너무 예쁘게 웃으시고 오고 계십니다. 마음에 허락되신다면 다시 한 번 박수와 함수 부탁드립니다. 자 이제 올라오기 시작.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제가 마이크를 좀 가지고 올게요. 마이크를 뒷쪽이 지금 준비를 해놔서. 혼자 세워두시면 안되는데. 마이크를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오늘 아침 새벽부터 오셔서 서윤씨의 사인을 받겠다고 자리를 함께해주신 분들이세요.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서윤입니다. 너무 이른 아침부터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. 반가워요. 네. 아. 네. 안녕하세요. 마이크를 좀 가지고 올게요. 마이크를 이쪽에 좀 준비를 해놔서. 네. 혼자 세워두시면 안되는데. 네.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오늘. 네.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오늘 아침 새벽부터 오셔서. 오. 최윤씨의 사이벌 프로젝트하고 자녀 함께해주신 분들이세요 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윤아입니다 너무 상당해야 되니까 이래야 되니까 잘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